덕뽀삐 새채 뽑고 배운 덕뽀삐 영상 하나 뽑아야 되는데 이건 솔직히 티모각이다 내가 웬만하면 뽀삐하고 싶었는데 똥파리로 갈게요 그냥 가렌이건 베인이건 둘중에 한명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챔프는 티모뿐이었어 머릿속에 티모각이 떠오르는게 없었다 자 오늘의 막판은 덕모입니다 4포지션 비겁하다 비겁하다 이녀석아 이녀석아 이녀석 이녀석 그리고 investor 왜 Oculus 1 Chain 1 Chain 2 Chain 2 Chain 쎄다 깜빡 vez 1 Chain 2 Chain 저 친구가 짱나게 하니까 제발 죽지마 제발 가랜 멘탈 헛짓 오랜만에 티모하니까 재밌고만 힐링놀이야 와 도란검 샀어 대박 잘했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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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힛 힛 힛 잘했네요 힛 힛 힛 힛 힛 잘했어 까란 뭐야 까란 정신 못차리는데 얼마나 안걸릴까 얼마나 안걸릴까 아 나이스 아 안 죽는 줄 알았네 아 내가 퍼블 아니네 아 근데 팀워하면은 약간 우리 팀 뭐 하는지를 못 보는 거 같지 잘했네 아까? 아 있구나 아 자러 간 줄 알았지 끝까지 마방 안 오는데 와 지독하다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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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 진짜 스트레스 안 받는다 아 역시 팀워야 디모도 괜찮을 것 같아 가렌이 형 바로 가 아 힐링이 형 긴박하다 죽고싶어? 아 제드가 방해했어 공동물 어? 비득! 여러분 디모도 설계입니다 설계를 들어가볼까 다시 요기 요기 입구쪽은 항상 버섯이 대기를 해줘야돼 느낌도 엄청나게 산 것 같은데 포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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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리얼 종종 지급